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 한 개 사기 어려운 중국에서 황당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제복을 입은 한 남성이 약국으로 들어와서 마스크가 든 상자를 들고 나갑니다. 일반인은 한 번에 한두 팩밖에 사지 못하는 마스크를 박스채 사간 겁니다. 제복 차림의 정부 관리는 상부 문서가 있다며 마스크를 상자 채 들고 약국을 나섰습니다. 며칠째 마스크를 못 산 시민은 분통을 터뜨리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. 보다 못해 한 사람이 전화로 신고하라고 말했지만 해당 시민은 소용없다며 체념합니다. 또 다른 관리가 적십자에서 마스크 상자를 가져갔다는 소식이 인기 검색어에 올랐지만 이 소식은 빠르게 차단됐습니다. 2월 1일에는 우한 적십자 임시 창고 앞에서 마스크가 든 상자가 차에 실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. 차량 번호판이 A026W인 것을 보면 우한시 관공사 공식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의사들은 창고 밖에서 기다리다 한참 후에야 마스크 500개를 보급받았습니다. 일반 시민들은 그마저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. 의료용 마스크를 쓴 정부 관계자들을 일회용 마스크를 쓴 의료인들이 맞이합니다. 악정 고투하며 최전선에 나가 있는 의료진들. 물자 부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노력은 눈물겹습니다. 방호복이 동인하자 우위를 입고 침대보를 잘라 마스크를 만들기까지 합니다. 적십자만을 기다릴 수 없었던 의료진들이 결국 전 국민에게 도움 요청을 보냈고 지난달 30일 우한 쉐어병원은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물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 같은 날 후베이성 적십자가 발표한 쉐어병원에 일반 마스크 3천 개를 지급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. 여론의 문매를 맞자 적십자는 모든 병원과 커뮤니티 센터가 추천서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쉐어병원은 여전히 물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두 번이나 쉐어병원이 물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쉐어병원이 적십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부물품을 호소한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결국 시민들은 정부나 적십자조차 믿을 수 없다며 방호복 3천 벌의 의료용 마스크 2만 4천 개를 헬리콥터에 실어 쉐어병원으로 보냈습니다.